이 이야기는 독일 뒤셀도르프에 사는 크리스티안이라는 인물과 그의 반려견 조이에 관한 것입니다. 크리스티안은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한국인 친구와의 우정 덕분에 한국 문화에도 친숙해졌습니다. 그는 자신과 조이가 어떻게 가족의 분위기를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합니다. 독일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크리스티안은 독일 사람들이 차갑고 거만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서로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면 선물을 가져가는 반면 독일에서는 그러한 문화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인들은 일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신감이 매우 높으며 협력보다는 개인주의에 더 중점을 둔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독일의 가족 문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 표현이 서투른 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안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안의 반려견 조이가 가족에게 가져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조이를 싫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이는 가족 간의 사랑과 소통을 증진시켰고 결국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조이의 존재는 크리스티안의 가족에게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크리스티안에게 매우 의미 있었으며 그는 이 사연을 통해 반려동물의 중요성과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를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크리스티안의 이야기는 그가 한국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과정을 다룹니다. 독일에서 자라며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해진 크리스티안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족 중심적인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독일인처럼 엄격하고 인색했으며 어머니 역시 자립심을 중시하는 교육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크리스티안은 가족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지만 부모님은 그의 시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노출된 후 크리스티안은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지만 부모님의 냉담한 반응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친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권했고 크리스티안은 오랫동안 키우고 싶었던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에 철저한 교육을 받고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독립한 이후로 크리스티안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입양한 후 크리스티안의 가족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강아지를 싫어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아지는 가족 간의 소통과 사랑을 증진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크리스티안에게 매우 의미 있었으며 가족 관계에 대한 그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려동물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크리스티안의 경험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가족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크리스티안의 이야기는 그가 반려동물 보호소에서 진돗개 조이와의 만남과 그 이후에 변화된 생활을 다룹니다. 반려동물 보호소를 방문했을 때 크리스티안은 많은 강아지들 중에서도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조이에게 이끌렸습니다. 한국인 친구의 설명을 통해 진돗개의 특성을 알게 된 크리스티안은 조이가 자신의 생활에 완벽하게 맞는 동반자라고 느꼈습니다. 조이는 크리스티안이 예상한 대로 매우 똑똑했으며 훈련을 받아 금방 적응했습니다. 조이의 지능과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에 크리스티안은 감탄했고 조이와의 생활은 그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조이는 크리스티안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스스로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크리스티안은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머뭇거리며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크리스티안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동안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전화는 크리스티안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자란 크리스티안이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진돗개 조이와의 만남은 크리스티안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과의 관계를 제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크리스티안의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가 허리를 다친 상황에서 그와 그의 반려견 조이가 어머니를 돌보게 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크리스티안의 아버지는 이탈리아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어 어머니가 혼자 집에 남게 되었고 크리스티안에게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안의 어머니는 강아지를 싫어했기 때문에 크리스티안은 조이를 데리고 어머니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와 조이의 만남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아파 침대에 누워 계셨고 조이가 방에 들어오자 불쾌해하셨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어머니와 조이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했고 한 달 동안 조용히 지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와 조이 사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이는 크리스티안이 집안일을 하는 동안 마당에서 뛰어놀다가도 그의 곁으로 다가와 애교를 부렸고 어머니는 점차 조이에게 소리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이가 어머니의 화분을 깨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 이후로도 어머니는 조이에게 온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어머니에게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리스티안과 어머니 그리고 조이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관계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과 반려동물의 역할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반려동물의 존재가 가족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깊게 하는 방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의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가 집에서 재활운동 중 넘어져 부상을 당했을 때 반려견 조이가 어떻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동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크리스티안이 외출한 사이에 어머니는 넘어져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조이가 어머니의 위급한 상황을 간파하고 크리스티안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조이의 행동을 보고 바로 위급함을 알아차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발견한 후 즉시 병원으로 모셔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어머니는 조이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고 크리스티안과 함께 조이를 위한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와 조이 사이의 관계가 개선된 것을 본 아버지는 크리스티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웃으며 조이가 어머니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돗개 조이 덕분에 크리스티안의 가족에게 웃음꽃이 피었다는 마무리로 크리스티안은 이 감동적인 사연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이의 지능과 빠른 판단력이 크리스티안의 어머니를 위험해서 구한 것은 감동적인 순간이며 가족 간의 유대와 사랑을 깊게 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려동물의 가치와 가족 간의 사랑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